내년 10월 전국체전을 열어야 할 김해시가 체전 주관단체인 김해시체육회에 보조금 부당집행과 방만 경영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김해시는 인건위 이중지급과 업무 추진비 부당 집행 등에 대해 2,300만 원을 회수하도록 하고 시체육회 기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60여 개 단체 동호인 수 3만 5천여 명인 김해시 체육회, 상근직인 사무국장은 인건비를 김해시로부터 전액 지원받지만 대한체육회가 지원한 보조금 일부를 사무국장 인건비로 추가 지급받았습니다. 2년 동안 초과 지급된 금액은 2,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업무 추진비 사용도 문제였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주말과 휴일, 법정 공휴일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2년 동안 45차례 400여만 원이 주말과 휴일 등에 사용됐습니다. 회장 자택 근처에서 사용된 업무 추진비도 65건에 100여만 원. 객관적인 증빙 자료나 소명되지 않은 업무 추진비 부족증 사용은 110여 건에 달했습니다. 출장 여비 과다 지급도 확인됐습니다. 직원의 관외 출장은 공용 차량을 이용할 경우 여비 절반만 지급해야 하지만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해시는 3년 동안 시체육회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인건비와 업무 추진비 부당 집행과 출장비 과다 지급 등 27건을 적발했습니다. 감사 결과 보조금 2,300만 원을 회수하고 3명에게 훈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체육회에는 설립 이후 처음으로 기관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김해시 체육회는 감사 지적 결과를 받아들이고 김해시와 쇄신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해시도 내년 최전 개최를 위해 시 직원을 체육회에 추가 파견하는 등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